안 돼, 너무 높아. 막혔어요. 아래층께 써야겠어요. 안 됩니다. 뭐라고요? 막혔다니까요? 우리 애가 어려서 변기에 물 잘 빠트린다고요. 가시죠, 1층으로. 왜 이렇게 안 나오시죠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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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네 여기서들 못 돌아오는 거야? 2층에 또래의 미치키지 못하고. 1층을 잘 쓰신다고 하셔서. 야, 뭐 이러들 해? 난리 빚기라고 청명관에 새로 서 있지 말고. 야, 야, 야. 고샘 미꾸란스럼 쏙 내빼기야? 야, 난리 잡아오라! 또래 미안해. 넌 어른들이 애지중지하니까 별일 없을 거야. 꼭 다시 만나자. 야. 감사합니다.